위로 올려야죠? 위로 올릴 필요가 없지 밑을 내려야지 아 그래요? 아닌데 위로 올려야지 그지 그지 그 이 재대행 때 그지 비емся 가지는 hac 욱 욱 욱 욱 욱 여기 목이 많은 부분은 어느정도 다 다르지 위에 맞게 끌어 그러면 이게 다 틀려서 상관없어? 다 되지 자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뒤에서 해야 되겠네 뒤에서 잡아야 되는데 손상을 입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끼는 거야 그게 또 고무야? 어 고무로 여기 손으로 손상이 되니까 손상이 될 거? 긁히 긁히고 막 이격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크기별로 있구나 여러가지 크기별로 있어 작은 거 있고 이렇게 작잖아 저거에 맞게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거 최대한 이거에 딱 밀착이 되게 이렇게 뒤에 번호가 터져있어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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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야 돼? 6번 야 고무가 조금 잡아줘서 오늘 중독범하고 조용해주면 충분히 잘 어울린다 아아아아아아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위로 올려야죠 위로 올릴 필요가 없지 위로 올려야죠 아니 근데 여기에 어떤게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지 괜찮았잖아 딱 봤을때는 오기라고 생각하면 요정도 머리사이드라고 생각하면 요정도 당기별로 있네 잡아놨으면 여기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